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멤버십과 라이브의 리뉴얼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먼저 멤버십 리뉴얼 소식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계속 방치되어 있던 멤버십이 이번 4월부터 리뉴얼됩니다! 저희 스태프분들이 열심히 고민하고 까이고 다시 고민하고 수많은 도전 끝에 허가받은 새로운 개편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멤버십 리뉴얼의 핵심은 보상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멤버십 보상을 드리기 위해 고민을 거듭한 결과 가장 큰 보상은 직접 굿즈를 제작하여 선물을 나눠드리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유지해주시는 3개월마다 감사할 굿즈를 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굿즈 제작 환경, 등급에 따른 굿즈의 차이로 인해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만한 결론을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구 3명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공개님은 떠나버릴 수 있고 조금 있으면 도끼님도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이제 굿님 혼자서 그래서 기존에 유지되었던 신입생, 데뷔반, 뮤즈의 새 등급을 제거하고 한왕의 스타 등급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3개월마다 새 상품을 기획, 제작, 배송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고려하여 가격은 기존의 뮤즈와 같은 12,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스타 등급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편 예고편의 클린 버전 제공, 라이브 정각판 기록! 3개월마다 굿즈 증정! 본편 예고편 클린 버전은 기존에 제공되었던 반가우 없이 샤이닝스타를 즐길 수 있는 혜택입니다! 라이브 정각판 기록은 샤이닝스타 채널을 지원해주시는 멤버십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4월부터 리뉴얼되는 생방송 화면 구성에 스타 분들의 이름이 배너로 노출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 리뉴얼 부분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마다 굿즈 증정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3개월마다 새 굿즈를 기획, 제작하여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혜택입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배송을 위해 여러분들은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커뮤니티 및 트위터 공지로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굿즈에 안전한 배송을 원하신다면 꼭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오로지 배송을 위해서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멤버십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일방적인 변경에 대한 보상을 준비했습니다! 기존의 멤버십 분들 전원에게 특별 선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별 선물은... 짜란! 쿠션입니다! 뉴멜로디와 프라이데이 총 두가지 종류가 있구요! 신입생과 개비반 분들은 원하시는 종류 하나를! 뮤즈분들에게는 두가지 종류 모두가 제공됩니다! 선물 제공을 위한 배송 관련 정보 기입은 영상 아래 설명과 댓글, 그리고 커뮤니티 창을 확인해주세요! 항상 샤이닝스타 채널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라이브 리뉴얼 소식입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방송을 즐기실 수 있도록 방송 시간대를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일은 동일하지만 학교나 일이 끝나는 저녁에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 4월 6일부터는 라이브가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그러나 저녁 시간대로 변경된 만큼 라이브 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1시간 동안 열심히 뮤즈 무대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강 계약도 했고 4시는 사실 좀 어중간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끈하게 저녁 7시로 변경하였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야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화면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타분들의 이름이 배너처럼 명상에 떠있을 예정이에요! 항상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라이브 중간중간 언급해드릴게요! 게임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지만 화면을 가려주는 부분이 많아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버추얼 선배님들도 이렇게 많이 진행하시더라고요! 좋은 건 배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샤이닝스타 채널의 멤버십과 라이브 리뉴얼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지금도 유튜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샤이닝스타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제일 중요한 내용이 빠졌잖아! 어? 무슨 내용? 스타분들에게는 샤이닝스타 2.1이 선공개된다는 거 말이야! 아... 아휴... 내가 설명할게... 여러분! 샤이닝스타 친구들의 못다한 이야기! 샤이닝스타 2.1이 올해 유튜브에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해주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혜택은 물론 샤이닝스타 2.1을 다른 분들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광고가 들어있지 않은 클린 버전으로 말이죠! 그럼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넌 끝났어 채널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